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여러분 구하기 힘든 귀한 책이네요 산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라마 크리슈나의 가르침 마인드라나드 굽타 기록 일지사 출판사 절판대였습니다 여러분 라마나 크리슈나 라는 이름 조금만 관심을 마음공부 영역에 가지신 분들은 한 번쯤은 얼핏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디도 인정한 인도의 위대한 성자죠 앞쪽에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함께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읽기 전에 인도에서는 지난 5천 년 동안 수많은 성자와 각자 그리고 철학자들이 출연했다 그들은 마치 눈부시게 펼쳐진 히말라아의 연봉과도 같았다 이 무수한 봉우리 가운데 다음의 새 봉우리가 그 주봉을 이루고 있다 붓다 불교의 창시자 샹카라 차리야 베단타 철학의 대성자 라마 크리슈나 힌두교의 대성자 이 책은 바로 이 라마 크리슈나 대성자의 말을 모은 성원집이다 모든 종교와 철학 등의 각기 다른 가르침은 결국 진리의 다양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라마 크리슈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브라우만 시바 크리슈나 깔리 라마 어머니 또는 영원한 어머니 등의 여러 가지 이름은 실은 동일한 신의 다양한 이름인 것이다 이 유일자가 그 기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똑같은 한 사람이 회사에 가면 사장으로 아이들에게 가면 아버지로 아내에게는 여보로 불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다양한 신의 이름에 길을 잃지 말기 바란다 책춘함은 이제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명료하게 들어오는데요 옛날 잘 몰랐을 때는 이게 무슨 사탄의 개교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생각을 가지고 종교 이제 깨달음이다 또 심층종교에 관한 내용들 오광남 교수님 저서가 있으시죠 또 혹시 기독교 카톨릭 계통에 계신 분들은 감사하게 또 제 출간은 아니고 복간 품절된 상태의 책을 다시 나오게 한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 것 같은 그 원복 매튜 폭스 신부님의 원복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종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책들이죠 책춘함 원복 책춘함 종교 이제 깨달음이다 치셔도 영상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참 책춘함은 여러분 오디오북처럼 책을 낭독하는 낭독 북튜버가 아니고 책춘함만의 관점과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북코치이자 리뷰 북튜버라는 점 방송 청취하실 때 참조해 주세요 라마 크리슈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어느 종교에 특정된 종파적인 신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과 우리 생명의 근원 즉 이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그 근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을 힌두교적으로 파악하면 쉬바, 브라우만 등이 되고 여성적으로 파악하면 깔리 여신이 된다 그리고 회교적으로 파악하면 알라신 기독교적으로 파악하면 하나님 불교적으로 파악하면 공 또는 법 노자적으로 파악하면 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 크리슈나가 말하는 신의 개념을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으로 회교인은 회교적으로 불교인은 불교적으로 무종교인은 자기 생명의 근원으로 파악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가 속한 종교나 지향점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이 라마 크리슈나의 어록은 강론이 아니라 라마 크리슈나 자신이 체험한 경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읽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늘 옆에 두고 조금씩 읽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뒷날 보다 많은 삶을 체험하게 될 때 이해가 될 것이니 우선 접어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길 바란다 간디의 말과 같이 라마 크리슈나의 말은 자신의 체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진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라마 크리슈나의 말은 감노수와도 같다 지금 라마 크리슈나 를 피해가도 언젠가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라마 크리슈나의 사상 라마 크리슈나의 가르침은 대략 다음에 여섯으로 묶을 수 있다 1. 이 우주의 근본이며 창조주인 신 브라마는 유형 무형 어느 쪽으로도 다 존재한다 2. 시대, 지역, 민족의 다름에 알맞은 형식과 가르침을 통해서 신은 자신을 여러 가지로 현연시킨다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은 다름 아닌 이 유일신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그 가르침은 하나인 진리, 유일의 다채로운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3. 우리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된다 이때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옳고 다른 종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자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의 올바름을 믿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남의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다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종 쓸데없는 논쟁을 벌인다 여러분 논쟁 정도가 아니라 쓸데없는 전쟁을 지금 인류 역사상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영혼이 진정한 에너지로 빛나게 되면 이 모든 종파적인 싸움은 사라진다 4.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 신과 합이라는 방법과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방법이나 길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을 목적이나 도달점인 신 그 자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5. 신과 합이라는 수단으로서는 다음에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진화나 요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둘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박티 요가라고 표현을 하고 셋째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수행을 통해서 카르마 요가라고 말합니다 넷째 마음의 집중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라자 요가라고 영문을 제가 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돈말일 거라서 어쨌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책춘향 같은 경우는 조세 캠벨 계열이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쪽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게 걸어가면 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여성들은 모두 영원한 어머니의 화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들을 영원한 어머니로 숭배해야 한다 좋은 여자건 나쁜 여자건 정숙한 여자건 음탕한 여자건 모든 여성을 영원한 어머니의 화신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조르바가 여성 안에 있는 그 진짜 여성의 여신성을 보는 것과 갑자기 이제 연결되면서 떠오르는 내용인데요 간디 타걸 로맥 롤랑 등이 본 라마 크리슈나 라마 크리슈나는 살아있는 진리를 실천한 성자다 그는 우리에게 신과의 대면을 가능케 했다 누구라도 그의 언어를 읽으면 신만이 진실이며 다른 모든 것은 환해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신의 화신이었다 그의 언어는 학문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로부터 그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그의 언어는 모두 진실이다 그의 언어는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동양의 경전들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장자, 금강경, 노자 이쪽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것을 이제 정말 자신의 직관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바이런 KT의 해설서들 그리고 또 오쇼의 해설서들을 보면서 아,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걸 학문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것 물론 그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넘어서 직관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의 말을 같이 통합해서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비폭력의 산 증거였다 그의 사랑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도 다 흘러간다 신성한 그의 사랑이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간디 내가 라마 크리슈나를 존경하는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다 첫째, 그는 인도의 정신이 가장 저조했을 때 태어나 스스로 인도의 모든 정신유산을 현실적으로 구현시켰다 둘째, 모든 종교와 각기 다른 사상은 결국 동일한 것의 다양한 표현으로 그는 보았다 셋째, 그의 순수한 영혼이 언제나 학자들을 무색해했다 타고루가 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라마 크리슈나는 간디와 같은 행동의 실천가도 아니었으며 그의 태나 타고루와 같은 예술과 사상의 천재도 아니었다 그는 가난한 농부였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다 그는 그가 살던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외곽에서 소리 없이 살다 갔다 그러나 그의 내면 생활은 누구보다도 절실했고 격렬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혼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벵갈의 이 가난한 농부는 그 누구도 갈 수 없었던 내면의 바다로 가는 길을 존재의 고향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 정신적으로 열병을 알고 있는 서양인들에게 나는 이 영혼의 고동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이 불멸의 넥타로 서양인들의 입술을 적셔주고 싶다 로맹 롤라 자 이것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이 파워브 러브 정말 꼭 살려내고 싶은 책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책이기도 하죠 판권 이슈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우리 중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이냐 우리 대부분은 소소하고 어떻게 보면 시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우리의 일상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준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떠오르네요 라마 크리슈나는 사랑과 직관적 능력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영적 능력에 의해서 신성한 차원에 도달했다 인간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지를 깨달았다 모든 신앙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유일한 진리의 다양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명상 수련은 제각기 다른 길을 통해서 동일한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일 뿐이다 슈리 오로빈두 역시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죠 라마 크리슈나는 크리슈나, 부타이어, 인도의 영혼의 하늘에 떠오르는 세 번째 별이다 또한 현재 서양에서는 예수와 똑같은 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 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신의 인격적인 면과 비인격적인 면 모두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종교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아미 니클라난다 인간 그리고 이 세상 인간의 운명 1. 밤이면 하늘에는 많은 별이 빛난다 그리고 아침 해가 솟으면 별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낮에는 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요 그대 무지의 대낮에 신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2. 사람은 그의 생각과 동기에 의해서 그의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신은 깔팟다루와 같다 깔팟다루는 이게 천국에 있다는 나무로서 이 나무 밑에 앉기만 하면 마음먹은 대로 소원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제 이것으로써 내 인생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에게 신은 이렇게 말한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려 하는가 그가 나이가 들어 변호사직을 물러났을 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 이 삶을 쓸데없이 써버렸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일생 동안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에게 신은 말했다 친구여 그대는 이 생에서 무엇을 했는가 3. 인간은 다음에 두 가지 취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첫째 비디야 즉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 둘째 아비디야 즉 세속적인 것 구속적으로 이끌리는 경향 인간이 태어날 때 이 두 가지는 천평저울의 두 접시와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곧 이 세상이 그 쾌락과 욕망이 저울의 한쪽 접시를 점령해 버린다 그리고 다른 한쪽 접시는 영적인 것이 그에 대한 매력이 차지해 버린다 마음이 이 세상을 택하게 되면 아비드아의 접시가 무겁게 되어 지상 쪽으로 추락한다 그러나 만일 마음이 영혼 쪽을 택하게 되면 비디야의 접시가 무겁게 되어 신 쪽으로 상승한다 4. 하나 신을 알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숫자 뒤에 놓인 제로는 백도 되고 천도 된다 그러나 숫자를 빼버린다면 그 제로 영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 수많은 제로들은 하나가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 그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은 제로다 첫 번째는 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간과 이 세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앞에 1이 있고 그 뒤에 0이 하나가 붙으면 10 두 개가 있으면 100 세 개가 있으면 천 네 개가 있으면 만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1 그 숫자가 없으면 나머지 뒤에 0이 아무리 많이 붙어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신이 최우선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첫 번째로 신을 자각하라 그 다음 물질이다 이와 반대로 시도하지는 말아라 영적인 자각이 있은 후에 세속적인 삶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너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이다 6. 사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사회개혁을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우린 첫째로 신을 자각해야 한다 기억하라 옛 구도자들은 신을 자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등졌다 그것이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머지 것들은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너에게 공급될 것이다 첫 번째로 신을 자각하라 그 다음 체제에 대해서 사회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7. 낯선 도시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밤의 휴식을 위하여 편안하고 경제적인 숙소를 찾는 일이다 그런 숙소를 찾게 되면 짐을 그 숙소에 풀어놓은 다음 느긋한 마음으로 도시의 여러 것을 두루 구경할 것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휴식 갈 곳을 찾기 위하여 밤의 어둠 속을 헤매야 한다 마찬가지다 신 속에서 영원한 휴식처를 찾은 후에야 이 세상의 첫 방문자인 너는 두려움 없이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둠, 그 무서운 밤이 너를 덮칠 때 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책춘함이 라이프 체인저 코칭 4학년 과정에서 라체코 7가지 철학 말씀드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삶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임이다 신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바로 이 대전자 안에서만 삶이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이제 일맥상통하죠 8. 큰 곡식 창고의 문 앞에는 쥐를 잡기 위하여 식은 밥덩이를 단 쥐덫이 놓여 있다 식은 밥덩이에 매혹된 쥐는 창고 속에 백배나 더 맛있는 곡물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는 그 쥐덫에 잡히고 만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내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 세상 즐거움에 그 백배나 더한 신성의 축복 앞에 서려는 그 찰나 그 축복 속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대신 너는 세속적인 조그만 쾌락에 유혹당하고 만다 마야 이 환영에 덫에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된다 9. 질문 사람들은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저 모든 별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대답 정말로 위대한 것은 박티 즉 신에 대한 이 헌신이다 아까 박티요가라고 설명드렸었죠 이걸 박티 영어 표현으로는 박티 이런 식의 표기가 되는데요 인도 쪽에서는 좀 이게 쌍 발음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박티를 박티 이거는 알아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에게도 이 박티의 마음이 있다면 좋다 그들의 목적이 신의 자각에 있다면 옳다 그러나 기억하라 다른 천체의 별이나 해와 달 등의 이 하찮은 일에 열중하는 것은 진정으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의 발밑에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명상 수련을 해야 한다 신에 대한 끝없는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은 울어야 한다 마음은 오직 그를 향해서 집중되어야 한다 그는 어떤 경전이나 언어 속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슴이 그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헌신과 숭배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10.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돌아오면 그들은 놀던 장난감을 내던지고 엄마에게 달려간다 너도 이와 같다 오 인간이여 이 물질의 세상에서 철없이 놀고 있는 인간이여 너는 지금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부기 명예 이런 따위의 장난감에 팔려 아주 재미있어 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저 영원한 신을 자각하게 되면 이 모든 장난감에서 더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장난감들을 내던져버리고 저 영원한 신에게로 달려갈 것이다 11. 바다 속에는 진주가 있다 그러나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된다 단 한 번 자맥질을 해보고 나서 진주를 얻지 못했다 하여 바다 속에는 진주가 없다고 속단하지 말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꾸준히 자맥질을 하다 보면 마침내 진주를 얻게 될 것이다 신을 찾는 작업도 이와 같다 첫 번의 시도가 실패했다 하여 신을 향한 그 가슴의 불꽃마저 꺼버리지 말라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결국 너는 신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몸이라는 이사원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이사원이 각 방마다 지혜의 불을 켜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신을 봐야 한다 속박으로서의 인간 인간의 본질은 저 영원한 축복 신이다 그러나 애고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우파디의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우리를 구속하는 부속물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우파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마침내는 그 자신의 본질마저 망각해버린다 인간은 우파디의 증가에 따라 변한다 아주 멋진 바바리 코트를 입으면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온다 부츠를 신게 되면 맥없는 여자라도 금세 의기양양해진다 좋은 만년필을 손에 쥐게 되면 아무 종이에나 시험사만 낙서를 할 것이다 뱀이 허물로 벗어나듯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된다 자아 즉 아트만은 어떠한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기쁨 고통 죄의식 올바름 등등 그 어떤 것도 자아를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육체가 그 자신의 진정한 자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위의 것들 즉 기쁨과 고통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기는 벽만을 검게 그을리게 할 뿐 벽 속의 밀집 공간을 더럽힐 수는 없다 자아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죄나 덕 고통이나 기쁨 등이 결코 자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것은 나비 백조 셀프라고 맥락을 이어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애착하는 사람은 이것들로 하여 고통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영기는 벽을 더럽힐 수 있으나 저 하늘은 결코 더럽힐 수 없다 즉시나미 여러분께 어떤 일을 겪었던 어떤 행동을 했던 무슨 일이 있었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결코 손상될 수 없는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로 그 내용이죠 어부는 강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는다 이 고기들 가운데 어느 고기는 그물 속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물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또 어느 고기는 그물 밖으로 나가려 팔딱거리지만 그러나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떤 고기들은 그 그물을 뚫고 나가버린다 이 세상에 온 인간 역시 이 세 종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자유를 쟁취했다 여기 세 종류의 인형이 있다 1. 소금으로 만든 인형 2. 헝겊으로 만든 인형 3. 돌로 만든 인형 이 세 가지 인형을 물속에 넣어보자 1의 소금으로 만든 인형은 물속에서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2의 헝겊으로 만든 인형은 물에 부풀어 몇 배로 팽창할 것이다 그리고 3의 돌로 만든 인형은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소금 인형은 자아가 우주 속에 용해되어 우주와 하나가 된 사람 이미 해탈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헝겊 인형은 박다 즉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는 자 신의 축복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말한다 돌 인형은 순전히 쇄속적인 사람을 말한다 털끝만큼도 진정한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인간은 마치 베개닛과 같다 베개닛은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다 그러나 베개닛 속의 베개는 모두 같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예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나약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속에는 성스러운 존재가 살고 있다 케이크의 바깥은 크림으로 발라져 있다 그러나 그 속은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다 케이크가 좋고 나쁘고는 밖에 크림이 아니라 속의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인간의 육체는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가슴 영혼의 순수성에 따라 천차만별의 격차가 나게 된다 브라우만의 아들 인간들은 모두 브라우만의 핏줄에서 태어났다 신은을 이제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신의 아들들 신의 자녀들은 모두 신의 핏줄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학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매춘부의 문전에서 비실거리기도 한다 맹수의 마음속에도 신이 신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저 맹수들과 어깨동물을 하면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제아무리 나약한 존재 속에도 신이 신성이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런 것들과 동등하다고 보는 것은 적당치 않다 신은 물에도 충만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물을 음료수로 사용할 수는 없다 신은 이 모든 곳의 편지에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모든 곳을 방문할 수는 없다 어떤 물은 말을 씻는 데에나 알맞을 것이며 또 어떤 물은 목욕하는 데에나 적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물은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손조차 대어서 안 되는 물도 있다 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장소와 분위기가 있다 인간이 직접 가봐야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작별 인사나 하고 지나가야 할 곳도 있다 자 오늘은 경전적 성격을 많이 신이고 있어서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책으로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춘함의 여러 소식들 궁금하시면 썸네일에 나와 있는 나비스쿨.kr에서 무료 뉴스레터 신청하시면 되고요 카페네이버.com slash 북튜버 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카카오 오픈 채팅방 책춘함 나비스쿨 하시면 또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대화의 장을 누릴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